의외로 표정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건 서연이에요. 서연이가 진짜 매일 해요. 특히 저는 윙크를 되게 못해요.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왼쪽은 할 수 있어요. 해봐요, 해봐. 오른쪽은 안 돼요. 안 되네. 근데 양쪽도 윙크된 사람 없어요, 거의. 왜 안 돼요? 그래요? 해보세요. 잘 안 되는데. 입으로 윙크하시는데, 입으로. 왜 안 돼? 서연이는 한쪽은 예쁜데. 이쪽은 잘할 수 있어요. 아, 예뻐요. 그쪽만 해요, 그럼. 그래서 이쪽만 하고 있어요. 이제 이쪽으로 윙크해서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.